사령관님? 환상적이군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래봬도 과학자라고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아니, 예, 알겠습니다. 아, 이놈의 운이란... 확실한 거죠? 에, 시시해. 좋습니다. 우린 이제 죽었다. 저요? 공격하라고요? 저글링 발톱은 큰가요? 아무리 표본이 필요하다지만 이건 좀 아니야. 연구실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긴 정말 끔찍해요. 아, 짱나요. 안 해. 이제 그만할래요. 잔인한 세상이요. 안녕.